앨범명이 뭔지 궁금합니다. 민규가 대답을 좀 해 주세요.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. 다 앉아있는데. 똑같이 같이 앉아있는데. 나는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들어요. 민규는 몇 번 톡톡 건들면 보니 슬슬 처음에 올라와요. 앨범명, 민규. 앨범명은 뭐예요? 이번 앨범의 제목은 세븐틴스 헤븐인데 세븐스 헤븐이라는 거에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고. 첫째 같은 앨범입니다. 노래도 들어보세요. 세븐틴스 헤븐. 머리를 커트를 좀 심하게 했습니다. 심하게 했습니다. 심하게 밀었습니다. 특별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, 아니면?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싶었는데. 색깔로 만들고 싶지 않았고. 색깔로 만들고 싶지 않았고. 기장감으로 좀 변화가. 기장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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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느낌이 옆에서 보면. 느낌이 옆에서 보면 20대 때 신동연 느낌이 좀 나는데? 헤어스타일이 너무 똑같아. 헤어스타일, 헤어스타일. 약간 신동연 씨의 영감이 좀 들어갔습니까? 할아버스 헤븐. 오오오오오오오, 미션. 미션, 미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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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